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한중관계를 이해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한국과 미국은 동맹구조입니다. 동맹구조라는 건 뭐냐 하면 한쪽이 침략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게 동맹이니까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나라를 도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에는 미국도 들어와야 되고 미국이 뭘 하면 한국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면 자꾸 우리한테 파병해달라고 그러고 그때마다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바로 동맹구조입니다. 특히 한국같이 안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 동맹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1954년에 맺어서 지금까지 70몇 년을 왔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거둬찹니까? 있는 걸 관리를 잘해야죠.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국의 동맹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92년에 한중관의 협력구조에 바탕을 둔 수교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미동맹구조는 70년이고요. 한중협력구조는 30년 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예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전통관계와 현대관계를 섞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중국은 우리와 제도와 가치가 다른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와 가치가 다른 사회주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전제왕조 이럴 때 교류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한중협력구조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출발점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남한 한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정말 자기네끼리는 혈맹이잖아요. 이거를 북한을 설득을 했든 어떻게 했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온 겁니다. 그만큼 한중관계는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잘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요인이 북한요인이 자리잡고 있고 한미동맹구조가 자리잡고 있고 북한요인과 한미동맹군사안보구조 때문에 경제와 사회분야에 우선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한중협력구조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구조와 한중협력구조의 차이다. 이걸 놓고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갔으니까 중국에 가까워져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미국이니까 우리는 미국 밑에 계속 있고 끝까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선택적 협력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 북핵의 위협,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이 돼 있으니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동맹구조를 튼튼히 한 가운데 그 다음 거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중협력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잘 못했잖아요. 특히 어떨 때는 북한하고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도 약간 한쪽에 몰아넣고 특히 미국은 더 무시하고 중국은 북한의 유일 협력자니까 최대 조력자니까 중국의 눈치를 또 과도하게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 거다. 그렇다면 외교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이 동맹구조와 협력구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미중 신냉전 시대다. 중국의 부상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는 분명하죠. 왜 신냉전이라고 하느냐. 미국과 과거 소련은 군사력과 제도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미중 간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세계의 공장으로 그다음에 WTO 체제에서 국제 공평교육 환경의 최대 수혜자가 된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국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제도, 가치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 파워, 문화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냉전인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중 신냉전 구도다. 여기에 휩쓸리고 안 휩쓸리고는 해당 국가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미중 갈등 구조는 쉽게 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상하는 중국을 제압해야겠다라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행동에 옮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뺏어간 일자리와 산업을 찾아오겠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전통산업 회복하겠다. 중국한테 다 뺏겼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뺏겼는데 중국은 뺏어간 걸로 또 훔친 기술과 해킹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 조작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국제 규범을 벗어난 시스템을 써서 국제 무역 구조를 파괴시켰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한다. 어떻게 도전해요? 그럼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달러 패권이죠. 모든 국가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외환 보유고. 그다음에 막강한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이전에 스물 몇 개 중에 12개를 미국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원활한 선박의 이동, 물류의 이동 이걸 해주면서 거기서 생기는 필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달러 체제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해상 군사력에 나도 투자할 거야. 왜 달러만 국제 통화가 돼? 나도 할 거야. 그래서 외나 국제화 이런 걸 추진합니다. 놀라웠게도 중국은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벌써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했습니다. 요령함, 산동함, 얼마 전에는 복권함이라는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했죠.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초계기도 있고 조기경보기도 있고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함재기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미국의 직접적 도전이 아니냐. 그러면 역산을 해본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 돈을 못 벌게 하겠다. 그래서 무역에다 대고 관세를 매기고 무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도록 중국에 타격을 입힌 게 바로 무역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을 또 못 만들게 하려니까 훔친 기술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트럼프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고 나더니 여기에 바이든은 의회 정치를 50년 한 사람이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8년을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 이후에 최고의 중국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홍콩, 위그루, 대만, 민주, 자유 이런 가치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이 갈등이 안 끝나죠. 누가 하나가 잘못했다고 그러기 전에는 안 끝나는 구조가 바로 이 구조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갈등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상수입니다.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 이럴 거다. 해소 안 된다고 보고 작전을 짜야 된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왜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상대는 안 움직이는데 그리 미리 그런 그림을 그리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거미줄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섰죠. 경제적 관계, 외교적 영향력, 경제 규모 이런 거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 이런 것들 앞서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약한 거는 디펜스 네트워크. 군사적인. 왜냐하면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터리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군사적 영향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어때요. 저거까지 미국 밖으로 튀어나오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미중 갈등을 한중 관계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정적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민주 동맹 이런 걸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교두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조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몇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시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이라는 경제협정이 있고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는 경제협정이 있습니다. 원래 CPTPP는 옛날에 TPP라고 해서 오바마가 만들었고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여기서 탈퇴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일본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CPTP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가려니까 그 나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IPEF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앞에 건 협정이잖아요. 이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알셉과 CPTPP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11개국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 보고 미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우리한테만 대미 경사를 압박을 합니다. 이 취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인데 여기에서 한국이 나고되면 한국의 기술, 초격차 전략 이런 게 차질을 배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자기네들 빼고 왜 들어가냐고 한국한테 압박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봐라. 미국, 일본, 대만 다 중국하고 적대적이다. 그래도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데가 한국 아니냐. 그러면 이 반도체 동맹, 이 동맹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고 반도체 협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반도체 협의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에 전하면 우리가 이걸 잘 이끌어 나가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IPEF와 이 취포는 다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11월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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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한국은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압박하고 있다.